안녕하세요. 지금 제 손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생애 감사해라는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표지 사진의 선생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책 중간중간에 선생님 화보집처럼 예쁜 사진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 책은 현재 교보문고 에세이 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네임밸류 때문에 1위를 차지했을까 궁금해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단숨에 읽었습니다. 정말 정말 재미있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김혜자 선생님의 이름 덕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책인데요.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개 유명인들이 책을 내면 사실은 그 작가는 이름만 빌려준 거고 글은 다른 사람 대필 작가가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이 책은 2021년에서 22년 배우 김혜자와 나는 긴 시간에 걸친 대면 및 전화 인터뷰, 구술, 누구에게도 고백한 적 없는 평생을 써온 일기 형식의 글들, 신문 방송 등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 등을 토대로 편집자가 초고를 만들고 저자가 다시 기억과 사실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완성되었다. 조명 눈부신 드라마와 직사각형의 스크린에서 걸어나온 인간 김혜자와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여기 써있는 글이 진실이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집자들이 초고를 썼기 때문에 탄탄하고요. 자료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용이 알차고요. 그리고 김혜자 선생님의 구술과 또 일기 형식의 글들에서 자료를 뽑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방송 드라마사에 어떤 한 획을 그은 책이 된다거나 할까요? 김혜자 선생님은 60년대 말에 KBS 일체공채로 탤런트로 선발이 됐다가 결혼과 함께 좀 아이도 키우고 하면서 좀 쉬다가 연극계로 다시 데뷔를 하고 그런 뒤에 MBC 특채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아시는 전원일기로 국민엄마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전원일기로 국민엄마 하시고 바로 이마시아, 그래 이마시아 하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드라마에 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또 괜찮은 영화들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관련된 생생한 기록들을 선생님의 기억, 그 다음에 이 편집자들이 꼼꼼히 찾아낸 당시 출연자들 이름 또 전체적인 스토리, 작가랑 감독은 누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확한 사실로 구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TV 드라마를 보며 이 땅에 살아온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재밌게 읽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드라마에서 사실 찍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 듣는 거 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김혜자 선생님은 본인의 시각에서 쓰셨는데 워낙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만 작업을 하셨고 당대 최고의 감독들하고만 작업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방송 드라마 또 영화 사회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자료집이 탄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 쓰신 구절들 몇 개만 제가 지금 포스트에 붙여놓은 부분들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김혜자 선생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첫 번째 재경부 장관이었다나 아무튼 엄청난 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경제학 박사였대요 미국에 다녀온 근데 이 딸이 배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로는 반대해야 마땅한데 굉장히 기쁘게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서 네가 연기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대학 교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좋은 연기로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거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 얘기보다는 본문 내용 듣기를 더 원하시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 해도 그 속에 바늘 끼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기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죽음을 그냥 선택해버리나 아니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디인가는 있나 그런 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으로 잘가 하고 말했습니다 강수연이 생전에 김혜자, 윤정이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늙어서 집으로 나오는 할머니 같은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빛낸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에게 연기할 수 있는 좋은 배역이 있었어야 했는데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에게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또한 그것이 배우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수연에게 모든 게 너무 일찍 왔고 일찍 가버렸습니다 가슴을 넘은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 베니스 국제영화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연기상을 타고 너무 어려서 월드스타가 되고 나니 아무것이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고 싶지만 그럼 하염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또 42페이지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아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더의 엄마가 아들 도준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쉬는 것처럼 김혜정 선생님이 책 소개하신 얘기 중에 한 15% 정도? 30% 정도는 제가 그걸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You Kids on the Block 거기에 나와서도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의 더 깊이 있는 앞뒷 이야기가 이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김혜정 선생님한테는 수많은 작품들이 가슴속에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작품들은 정말 잊으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김정수 작가 전원일기 초반에는 차범석 선생이 대본을 쓰셨지만 이제 연로하셔서 김정수 작가에게 넘어왔는데 순한 맛에 그러면서도 정말로 전 인류가 배워야만 할 어떤 묵직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면서도 재미난 드라마를 쓰는 정말 놀라운 작가분이었죠 김정수 작가 그리고 또 쾌부를 찌르는 요즘은 작품 활동이 뜸한데 김수현 작가 사랑이 모길래가 1996년인가 중국에 상륙을 해서 사실 첫 번째 한류 드라마의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즈음에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김수현 작가 이 두 분과 했던 드라마들 쫙 소개하고 그때그때 느낌 이런 것들 막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 저는 이 드라마를 못 봤는데 꼭 다시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 너무 좋았고 백상예술대상 받으실 때 수상소감으로도 이 부분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으면 김혜자 선생님처럼 잘 읽지는 못하니까 그 나레이션 부분 앞뒤만 좀 짧게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문 112페이지입니다 대본을 쓴 이남규 김수진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 옮깁니다 나레이션 녹음을 위해 수십 번 읽고 시상식을 위해서도 반복해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참 좋은 글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방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낭독으로 들으셔야 했는데 아무튼 이 책에 그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수현 작가가 이 당시로서는 순종적인 여성 현모양처가 모든 여고생들의 장래 희망이던 시절에 김수현 작가가 이런 독기어린 대사를 씁니다 당시에 시청률이 60% 가까이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박근영 씨가 맡았던 변호사 남편 김진영이 이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 현주 김혜자 선생님이죠 정말 너무 분이 납니다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늙고 주름진 자신의 모습이 서글프고 그래서 그녀가 거울을 보면서 이를 닦다 말고 달려가서 남편한테 퍼붓는 대사랍니다 김수현 씨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이를 닦다가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차인태 씨인가 그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분노의 양치질 씬처럼 사람이 양치질하다가 막 화가 치솟을 때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집안에 함께 있고 억눌러 참고 있던 화가 그래서 제가 김수현 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사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김수현 씨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치하다가 달려갔어요 남편을 향해서 내지릅니다 그래 난 이렇게 너한테 다 주고 늙어가는데 넌 나가면 충분한 보수 인정받는 실력 몰두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건강한 자식 수족처럼 시중 잘 들어주는 아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까지 가졌는데 난 내가 가진 게 뭐야 난 가진 게 뭐냐고 결혼하면 자기 여자기만 하면 된다고 딴 남자 눈길 받는 거 싫다고 더듬이도 날개도 잘라 가둬놓고 20년 화대 안 주는 잠자리 상대 월급 안 주는 가정부 게다가 유모 그렇게 샅샅이 알뜰하게 파먹고 뜯어먹고 써먹더니 이제 와서 뭐? 난 이제 뭘 붙들고 살아야 돼? 김진현 말해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늙고 초라했었니? 나도 스무살도 있었고 서른 살도 있었어 당신은 스무살 적 그대로인 줄 알아? 난 늙었으면 당신도 늙었어 나만 늙었어? 난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해? 난 그렇게 성실했는데 내 성실은 하늘도 부정할 수 없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라도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나도 좋은 사람 생기면 당신 몰래 연애할 거야 네 가슴 절절한 대사죠 본문은 이렇습니다 가슴 절절한 대사입니다 마치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심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사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게 심파입니다 대사가 길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겠구나 하고 감정을 잡으니까 연기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일을 당한 심정이었습니다 내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래성은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수현 작가만큼 대사가 신라라고 회부를 찌르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정곡을 찔러대니까 하지만 막장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런 대사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밀한 심리 묘사가 뒷받침 되어야 작품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청자를 텔레비전 앞에 앉게 한 것입니다 1988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모래성 안타깝게도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남편의 불륜을 다룬 드라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김혜자 선생님의 놀라운 연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책 속에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왕왕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는 재미도 또 쏠쏠합니다 끝으로 봉준호 감독이 쓴 김혜자 선생님에 대한 책 뒷날개에 있는 글인데요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끝자락이던 때 해장님과 산으로 들러 긴 여행을 다녔습니다 영화 마더 촬영지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덕분이었는데 그만큼 저나 촬영감독, 프로듀서 모두 아름다운 로케이션 찾기에 한껏 욕심을 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완성된 영화를 보았을 때 모두가 단번에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 최고의 풍광은 무엇보다도 혜자님의 얼굴 그 자체라는 것을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이 칭송해온 혜자님의 명연기에 대해 제가 굳이 어떤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그 놀라운 선광 같은 순간들이 필름에 담겨지기도 전에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맨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저에게 분명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행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자님의 눈빛에 어울리는 맑고 깊은 이야기를 써낼 수 있기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봉준호 여기서 폼나게 끝내고 싶었는데요 봉준호 감독과 김혜자 선생님이 마더를 찍기 전과 찍던 당시 그리고 그 후의 인연도 너무 재미있어서요 정말 꼭 1독을 권하는 책 생애 감사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실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олж